우리는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는 그 행실과 결과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전해도 그의 삶이 세속적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억대의 사례비를 받고 최고가의 자동차와 귀족급 우대를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의분을 드러낸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이를 파괴하는 자여 모세율법을 범하고 여와를 불경케 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지금까지 예수님같이 권위있는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 만일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저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자가 있겠는가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서로 논쟁하며 초막절 마지막 축제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 진위 논쟁으로 온통 소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셋으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세 시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말한 선지자로서 유대의 무리들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신할 그 시대의 선지자 바로 로마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시각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천출 아주 천한 신분을 지적하면서 천박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혈통도 분명치 않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반박을 하고 빈정거렸습니다 실상 유대교회 서기관들이나 파리세인들처럼 명석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구약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이며 베들렘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비하하고 모욕함으로 유대 무리들을 선동하여 예수는 가짜 그리스도여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유대교를 해치는 이단의 괴수라고 거짓말을 그렇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악한 종교 권력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 앞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보다도 기득권과 세상의 욕심과 안일함을 먼저 챙기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보다는 자기들의 육체의 야망을 채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또 여와를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몰아붙여서 사형대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에 계획된 사내들인 공회의 음모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최고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당장 체포해서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인 공직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해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이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라는 무리는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라는 말은 밑에서 노를 젖는 사람 고대 시대에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밑에서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젖고 그 위에 지휘관들이 서서 이렇게 호령을 합니다 그렇게 노를 젖는 사람들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젖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무리인 사내들인 공회의 하수인 행동대원 하수인 역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세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즉시 체포해서 당장 끌고 와라 이렇게 체포조를 파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보낸 사내들인 공회의 체포조들이 예수님을 체포로 갔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그 하수인들을 막 질책한 것입니다 왜 그냥 왔느냐 그때 요한복음 7장 46절에 그 하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하수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와서 한 말이 이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사람을 전혀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본 교훈이나 설교는 주로 유대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서기관들의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은 서기관들처럼 지식이나 경험을 열거하는 그런 종류의 설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그 유대 무리 군중들이 한눈에 보고 딱 알게 됐어요 또 그 당시 떠오르는 메시아라고 칭찬을 받던 세례의원의 설교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세례의원의 설교를 듣고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면서 혹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서는 아 역시 세례의원도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보낸 그 하수인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여태껏 이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권능과 능력으로 말한 사람을 저희들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들은 평생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음성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수인들은 그나마 감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그것을 본 그 일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히 체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하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표정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감히 가서 그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무슨 죄목으로 체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무슨 죄목으로 체포하라고 그랬냐면 모세율법 파괴자 여와 모독죄 반란자 선동자라는 죄목으로 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과 거룩하심이 그 바리새인들이 지정한 그 죄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도대체 그 죄목을 예수님에게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란자 율법 모독자로 체포해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똑같이 봤잖아요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었는가 그 말이죠 그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호소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에 말씀해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정하고 탐욕적인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해서 그 양심이 다져졌는데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다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깨져버려서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불법과 악행을 불안듯이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양심이 깨져버린 사람들 사도마울은 이 반복된 탐욕과 부정함으로 깨어진 마음을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대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을 맞아서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뜨거운 쇠로 지졌는데 그 지진 자국이 나중에 이제 된 자국이 상처가 나서요 나서면 그게 인이 돼가지고 상처가 없어졌어도 두툼하게 살집이 붙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뜨거운 쇠로 대인 자국을 없애려면 살을 파내야 돼요 살을 파내는 고통 양심의 화인받은 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불법을 마치 아무렇지 않게 행하면서 나달랐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한다고 그러면 살을 뜯어내는 그런 화인받은 양심을 마치 자기 살점을 생살을 잡아 뜯어내는 그런 고통과 그런 처절한 회개가 없이는 변화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체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악을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 계속 행하고 그 악을 숨기려고 온갖 꾀와 잔머리와 합류화를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은 탐욕과 불의에 연관된 마음을 가져서 죄를 지면서도 탐욕을 부리면서도 죄가 아니야 잘못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하는 거야 맞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 최면수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교권과 권위주의와 위선과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그 악행에 단련된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이 이와 같이 화인받은 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둥 같은 하늘의 말씀 성령의 놀라운 말씀 꾸지즘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그 사악한 마음 이미 양심이 깨져버렸다고 그랬죠 양심이 부서져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과 자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심에 더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의 탐욕과 불법에 그 양심이 깨진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논리로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꾀와 잔머리 재주를 부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과 불법과 악의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생사를 잡아 뜯어내듯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세상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사리사욕의 누님은 종교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저주했느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분이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한복음 7장 48절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누구를 믿는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유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모세일법과 여와를 범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정죄이며 마귀가 정한 악법이죠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귀의 저주를 역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 세상 권력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저주받은 자라고 정결을 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율법이지만 실상 모세율법이 아니에요 라삐들이 탈모두에서 정한 안식율법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최고의 율법으로 여기는 가장 독특한 율법은 안식일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날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재물을 몽땅 드려라 번제와 또 헌물을 잔뜩 드려라 만약에 누구든지 안식일날 번제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딴짓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안식일날을 위한 최고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법을 탈모두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고 그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배격하며 여와를 대적하는 아주 악한 죄인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유대 종교 교권자들이 주장하는 안식일법은 모세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안식의 의미 거룩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교를 장악하고 유대교를 장악하고 모든 교권을 쥐어 틀고 종교 장사를 하여 자기들의 안위와 유익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보다 교권을 세우고 그 교권 위에 군림하려는 종교 권력자들이 어찌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교시는 오류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황이 교황청에서 내리는 교시문이 있어요 그 교황의 교시문은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성경보다 만약에 교황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파문을 당합니다 신부들은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카톨릭 교도로 등록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권 교회 그 제도권 교회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교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이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연옥 또 연옥에서 천국의 과정을 중간 과정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의 간자들의 이름으로 그의 가족들이 이제 성당에 헌금과 선행을 많이 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연옥에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연옥설 이 교리를 청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지키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빌미로 잡아서 돈벌이하는 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주교고 하나는 불교입니다 천주교는 죽은 자가 연옥에 있다가 다시 천국에 올라오도록 죽은 자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금해라 하고 하는 연옥 사상이 있고 불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절에 마치는 천도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절 앞에 천도제 며칠 천도제 이렇게 크게 플랑카드 써 놨죠 이 천도제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 천도제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할수록 좋은데 급락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장사하는 두 종교가 바로 카톨릭과 불교예요 사입이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누구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불교는 선행과 구제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친정으로 믿습니까? 이걸 묻지 않아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카톨릭에서 정해놓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칠성례를 만들어 놓고 적어도 연옥에 가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려면 종부성사 임종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으로 혹은 노령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종부성사를 베풀어주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칠성례는 모든 카톨릭 교도들을 카톨릭이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 묶어두려는 사탄의 수작이죠 그러면 개신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에서는 없나요? 역시 성경에도 없는 교회법을 만들어서 모든 교회들을 총회법, 노회법이라는 굴레 아래에 묶어놓고 대형교회에서는 대기업을 운영하듯이 대교단을 통해서 권력과 이권을 얻으려는 종교 권력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 불쌍한 교인들 머리 위에서 쿨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대 개신교회에서 주장하는 교권주의는 카톨릭의 교황주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제도권 안에 묶어놓고 종교적 이득을 취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유대민중들을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그 불합리한 법에 묶어두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법을 깨뜨립니다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시고 안식일날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을 까물어서 먹고 안식일날 이런저런 일을 행하시니까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유대민중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바르세인 집단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대 교회들이 외부에서 오는 교인들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해졌어요 참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혹시 나쁜 의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다녀가게 되면 또는 무식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 와서 잠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을 경우에 당장 동선을 통해서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 정부의 감찰을 받아야 되고 나쁜 소문이 퍼지면 교회도 득될 일이 없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인들이 등록교인 명부에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사인을 하고 나는 이 교회의 정식 등록교인입니다라는 증명을 하게 되고 그 증명을 한 사람만이 교회당에 입장할 수 있는 프리 패스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대형교회 또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전염병 대유행 우리가 말하는 팬더믹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정식 교인 등록이 안 된 외부인들은 이제 마음대로 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형식적으로는 교회에 등록이 된 자만이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껏 정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수의 교회들이 이러한 정부의 방책에 반대하고 왜 종교 탄압하느냐 기독교 탄압하느냐 그렇게 하지만 결국 교회는 세상 정부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해야지 그나마 제도권의 종교 활동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등록교인 즉 교회에 입적하는 일이 종교 생활에 매우 중요한 아이덴티티 즉 신분 인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등록교회 교회등록제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아마도 골방에서 산속에서 은밀히 숨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제도권 교회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만 진정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가 매우 험난하고 가시밭길의 권한의 세월이 되게 될 것이고 가시밭길의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제도적 논리 즉 천주교든 개신교든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인증받은 자만이 구원이 있다는 논리는 성도들을 세속화하며 세상정부와 야합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세속교회는 카톨릭처럼 교회 안에 즉 교회에 등록해야 교회를 출입할 수 있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 논리는 마귀의 논리이며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고 그의 사도들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행태에 의분을 덜어낸 니고데모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종교 권력기관의 최고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밀히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나눈 후에 니고데모의 행적은 누구에 의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 후로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전과 다름없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큰 날 예수님이 축제 절정에 이제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1년 전 6월절 그날 밤에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결이 즉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에 반대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열을 지났는데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의 말씀 천둥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격정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다그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니고데모는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니고데모가 같은 관원들에게 따진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도저히 그가 여와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의 말이 아님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의 말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의 같은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율법은이라고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의 율법 니고데모는 그 당시 납비들이 가르친 그 율법이 진짜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탈무드법 모세의 율법이 아닌 이 탈무드법 우리의 율법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만든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이제 보면 그 모세의 율법은 그 행위를 보면 안다는 뜻이 있어요 행위를 보면 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그 당시 사심이나 야욕 혹은 이권을 챙기는 거란 것들과는 전혀 다른 유대 무리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즉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열매 그 결과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탈무드법 잘못된 탈무드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니고데모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 의미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의미를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바레새인들이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거룩한 탈을 쓴 탐욕과 야욕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것이었음을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유의 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열매를 봐라 그리고 판단하라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했죠 우리는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지는 그 행실과 결과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전해도 그의 삶이 사숙적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억대의 사례비를 받고 최고가의 자동차와 귀족급 우대를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어버린 유대 종교 권력의 모체인 사내들인 공유의 결정 그 결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모세법을 모독하는 자 여와를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정주했던 그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왜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그 내용을 분별하지 않느냐고 반발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의 굉장한 용기죠 그러나 니고데모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결코 막아설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사내들인 공유회원들에게 이런 모독적인 말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에 너도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험악한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 즉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 종교 저주권 종교 저주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량하고 정통 히브리어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판단하고 제압했다 그 말입니다 중세시대에도 카톨릭은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만 기록해서 라틴어로는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평민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라틴어로 만들어서 교황청 사람들과 사제들만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서민들은 읽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카톨릭 주교들이 풀이해서 그 교황에게 그 내용을 주면 교황이 교시처럼 모든 나라의 카톨릭 교회에 배부해서 그것으로 신도들을 가르치고 또 교리를 가르쳐서 그러므로 이렇게 모순에 빠지는 우매함에 이제 가두게 된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세대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글을 다 읽을 줄 알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다 읽을 줄 압니다 요즘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글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매우 애매한 번역이 많아서 목회자들이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가 되어서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멘 안 하면 막 야단을 치고 억지로라도 아멘을 해야지 복을 받지 그런데 이 시대에 학식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성경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이 시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체의 눈은 떠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도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소경이 되어서 쫓아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세인들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바리세인들이 결국 거짓 정보 요즘으로 말하면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니고데모를 남으랬죠 너도 예수파냐? 너 왜 예수 편들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천박한 갈릴리 투신이구나 너도 예수처럼 무식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니고데모의 말을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니고데모의 의분, 거룩한 분노는 바리세인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덮여지고 말았죠 여기서 그 당시 바리세인들이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했고 니고데모의 반박을 묵살시켜버렸습니다 페이크 뉴스 페이크 가스페리지요 거짓 복음 이 시대에 전하는 목사들의 메시지에도 거짓 복음이 다분히 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데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말하는 저주받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교훈이며 십자가의 도를 대적하는 사상의 지식과 사고방식입니다 갈라데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많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 세족적인 성공과 물량주의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냐 말하는 것 철학적이고 심미학적 설교 세상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끌어들이는 말장난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고 장담하는 말 거짓 평안 즉 제도권 교회 생활 출석 헌금 봉사를 잘하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설교 이런 것들이 페이크 가스플로 거짓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세족주의 종교인들에게 바울의 십자가의 돈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 예수 피 하나만 갖고 천국 가느냐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이 땅에서도 불을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리가 부여함을 누리면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면 되지 얼마나 참 거짓되고 가식된 복음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속 종교에 속한 세속 종교인입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종교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효원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 사내들인 공효원들이 전파한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 가짜 복음을 듣고 일시적으로 침묵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드의 요셉과 함께 장례해드리고 행동으로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어 말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시대와 같이 지금 이 세대도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또 거짓된 종교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은 그 길을 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총을 까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꽁 먹고 알 먹는 것이 복받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이제 환호하며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